아 이렇게 아직도 영화 반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영화 그 보시기 전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저의 영화를 딱 처음에 봤을 때 느낌은 재미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아주 환경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혹시 한 번 보신 분이 있다면 두 번 세 번 보셔서 저랑 같은 느낌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쯤 부터 영화 앞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